아니 어떻게 된 게 맨날 원고만 쓰면 까이냐? 저 라디오국 망란이 저거! 야 막내, 너 이번에 나랑 할래? 얼굴도 조명 없이 자체발광인데 인성까지 자체발광 저 DJ룩 꼬셔오면 내가 너 메인 시켜줄게 지. 수. 옵니다 진짜 완전 개또라이에요 괜찮아, 내가 너 개또라이니까 라디오 따위 안 합니다 라디오 따위? 나한테 안기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? 지. 수. 진짜 그 개싸가지! 진심으로 이제 완전히 들이댈게요 알겠죠 스타님?